미친바퀴를 풀어야 겠어 이거 방송은 할 수 있어? 아? 내가! 으아아아아아아앙 와나아아 와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으허허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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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이 뭐 괜찮아 이 정도는 이 흥이 잖아 디가 더 강렬해요 아 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곡입니다! 레바가 보츠가 된 거군요? 앵? 이게.. 으핳핰핳핰핰핰핰핰 이제 정신이 들어! último... 이게 맞다지? van van 티셔츠 읽어주세요 간장 떠보 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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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엏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 으으허허허허허허허허헉 으 으아아아아아아아 오 정상반응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보면 참참 아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런 씨바... 똥이 아니라 반사능을 가져오면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어서 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충격요법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런 끔찍한 짓 했구나 했으니까 돌아오겠구나 라는 충격요법을 놓였던 거군요 일단은 저는 캐릭터성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망치는 순간 만화는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작가다운 이런 식으로 루트를 탔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잠잠 잠잠 그렇지 씨바 보츠라는 소재로 얼마나 족같은 걸 봤는데 난 천재야 PTSD가 와서 절대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잠잠 ㅡㅡㅡ 나가지라 쏙! 저 이제부터 나갈게요 제가 중간에 좀 나갈게요 잠시 모자 이즈 뭐야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세요? 와나나! 와나나! 시발, 그때 그걸 보는 게 아니었어. 그만 볼까? 눈 닫고 앉아. 화, 화났어? 이 다음 컷 어떤 각오를 하고 봐야 되니? 안 봐도 돼. 여기서 끊어도 될 거 같아. 별 내용이 없어, 뒤에는. 화, 화났어? 지금 내용이 몇 퍼센트 진행된 거니? 지금 거의 70% 봤다고. 아, 그래? 다 되려봐지? 본다. 내린다. 제가 약속 하나만 해줘. 오케이. 다 때리지 마. 약속을 예정해야 되지? 아픈 건 싫어. 안 때릴 거지? 두 번째로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화났어? 미안해! 진짜 아파! 진짜 아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난으로! 역겨운 거 하나 그려보자 싶어서! 미안해! 여기까지 할까? 여기까지 할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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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잠! 시간이 없는데... 아! 그거만 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그런 장면 안나와 왜왜왜 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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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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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나오기 직전의 장면에서 설레고 있었어 사실 어떤 젖같은 그림이 내 발을 괴롭힐 수 있을까 하면서 응 그게 날 줄은 몰랐지 본인이었구연 고생하셨습니다 잠깐이요 자 갈까요 살펴들어가세요 멋진 작품 감사합니다 들어가 띄우가 뒷둘 들어가지 말고 알았어 랩이랩이랩이랩 다 흐*** 흐흐 흐핫하 흐흐 히히힣 많은 일이 있었다 엔스화 넛.. 넌 Let me leave merp 히يع 히히힣 엔스화 뭔 개소리야! 로 떠넘기는 걸 보니 참으로 요 로 떠넘기는 걸 보니 참으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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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벨뱀님이 할 겁니다 으아아아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